안녕하세요. 오늘 백초신간에서는 한국의 소매상점들, 리테일 업무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다룬 책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점가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정말 현업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업무를 해왔고 또 해오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대중화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책 둘 가운데 하나가 리테일 바이벌 2020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한국의 상권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그런 상권들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전문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특수 상권부터 시작해서 경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명동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름을 들었던 그 상권의 특징, 또 그 상권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현재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편의점 같은 부분들도 아주 상시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대한 투자,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서 전문가들이 10년, 20년 정도 축적해왔던 그런 아주 큰 지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국내 굴치의 유통업체에서 현업에 뛰고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런 전문가들의 지식과 정보와 통찰력과 그리고 전망을 모두 다 모은 책이 지금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리테일 바이블 2020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백조 신간에서는 리테일 바이블 2020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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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